홍의 인간들이 일어나면 천부경을 진짜 우리 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부경 천부경은 뭐냐 하면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지상에 살아나갈 계율 우리가 천극, 지극, 인극 해가지고 이 지상의 모든 것을 풀어놓은 이 암호입니다 천부경이 그래서 우리가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홍의 인간이 됐기 때문에 천부경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다 천부경을 다 풀어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천부경을 아래키면 되고 우리는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상에 경이라고 자연의 경은 천부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 성경, 도경 모든 경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가지고 자기 논리대로의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천부경만은 자연의 경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하고 나면 홍의 인간이 되는데 이때는 천부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자연의 원리법을 거기에다가 전부 다 암으로 새겨놓은 게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부경은 힘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놔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월 7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 지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주에서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앞으로 이 민족의 공휴일이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공휴일로 늘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데 이제 앞으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놀러 가자 휴가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하면 7월 7일까지든지 7월 10일까지든지 열흘간 우리가 휴가를 내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행사도 하고 뭔가 많은 이런 나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날이 앞으로 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으로서는 최고로 경사스러운 날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무속적이고 토속적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논리로 자꾸 끼 맞추려고 하던 이 날이 결국은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천지창조일이다 그래서 욕을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무슨 기도라 그러죠 잠 안자고 하는 기도 정신기도 잠을 안자고 기도한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7월 1일부터 7일 7일까지는 잠도 안자고 기도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버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좁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내가 명상을 하든 하늘의 전기를 받든 이런 것들이 최고의 왕성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1일부터 지금 문 열어놓고 7일까지 지금 선생님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작업을 하는 것은 신들을 작업하는 거죠 차원계를 작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만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백두산 가서 있었던 거죠 7월 7일 되면 항상 선생님은 백두산 가서 있었는데 올게는 안 갔고 그러니까 지금 동해로 들어온 겁니다 원래 내가 신불산에 혼자 살다 가려고 했는데 정보가 노출이 돼서 전부 다 글로 올라가니까 그쪽에 숙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주위에 잠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텐트 치기도 마땅치 않고 우리 신불산 고생하면 해봤죠 오전에 신불산에 가서 고생해보신 분 선생님 수행처에 가서 고생해보신 분 고생은 안 했고 그럼 내가 하고 같이 그냥 지내보신 분 같이 지냈다고 하면 많네 그래 거기에는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우리 숙박시설 또 없고 그냥 산이고 산이라도 돌산이고 막 엄청나게 힘든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정보를 알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누가 정보를 셌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동해에다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자 이러고 덧던 게 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은 전부다 이게 자연의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중이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하면 내가 움직이는데 모든 신들과 같이 하는 게 있고 이건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 조금 생각을 꼬로만 해가지고 누구하고 다툰다든지 그러면 이 노출이 다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좀 숭아줘야 되는데 누가 신계도 좀 가려가지고 인간계하고 좀 분리돼 줘야 되는데 스승님 옆에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노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승님 주위에 왔을 때는 어지간하면 옆에 사람한테 불 켜지마 그리고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말고 그것도 다 노출되거든요 그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승님 주위에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웃음에 좋아하라고 좋아 뭐 내일 모레 싫어하더라도 좋아요 막 서로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신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혼낼 수 있는 환경이 없어 조화가 조금 막 그러니까 여기다 기운을 막 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날이 돼가지고 스승님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그래서 우리 요렇게 같이 지낼 때는 우리가 뭔가 공부한다고 막 좋은 게 아니고 재밌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평소에 하고 선생님하고 만행에 동참을 할 때는 즐겁게 다녀야 돼요 즐겁게 그렇게 해서 많은 또 우리가 기운도 받고 내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탁하던 이 기운들이 공부를 하고 웃으면서 잘 지내고 하면서 조금 조금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 기운들이 처음보다 맑아지고 좋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서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또 돕게 되고 요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수호신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수호신들이 자연에서 힘을 받아 와야 되고 인가를 받아 올 것들이 또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되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